11시가 됐습니다 여러분께 인사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시 하 펀치워 크리스마스 입니다 어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제가 한번 해볼 게임이 일단 첫번째로 해볼 게임 바로 산타 시뮬레이터 입니다 아 이거 아무런 타이틀 없이 그냥 시작이 되는거구나 이거 우리 순록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주위를 보면요 오 여기가 이제 산타 내 집인가봐요 그리고 산이 엄청 크네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아 잠깐만 집이 두채 있잖아 야 집이 두채가 있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예 꽤나 부자인듯 합니다 산타가 그리고 여기는 아 잠깐만 뭐지 이거 선물이 드는데 왜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들리지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이제 이렇게 훅 하고 이제 던지면 된거죠 어 뭐야 또 나왔어 선물 훅 또 나왔어 훅 아 슬러기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오 저기 뭐 저기 뭐야 어 루돌프가 있네 어 제일 맨 앞쪽에 있는 코가 엄청 빨간 루돌프 보이시죠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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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의 영원한 방향 지시등 루돌프입니다 계속 나온다니까 여기 완전 카수분이야 언제 끝나냐 이거 어이 순록들 출발해 자 갑니다 야 잘 가죠 사이베 이리윽 이리윽 일으켰어요 예 야 기분 좋다 와 짱 좋다 풍경도 엄청 크고 야 저기는 무슨 슈퍼문이네 다리 크다 와 저기 뭐야 또 비행기가 날아다녀 어이 산타요호호호호호호 자 말씀드린 순간 도시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진짜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제 선물로 넣어야 되거든요 오 저기 굴뚝이 보인다 저기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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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개 4개 5개 6개 7개 아우 더 넣을 수 있었는데 그 속에서 가장 주목이 되는 저 앞에 루돌프 이야 얼마나 큰거야 오 왔다 왔다 골뚝이 왔다 자 준비하시고 던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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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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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15개 오케 됐어 자 다 봅니다 됐구나 놔둬 오 22개 오케 22개나 저 잘하죠 네 천터의 일을 하는거 치고는 잘하죠 kill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돼 안돼 아 후이 후잇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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 34개 34개 그 잠깐 뭐야 이거 그쪽에 3개야 지금 아니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하나요 이거는 뭐 거의 산타 할아버지 이쪽으로 와서 선물 좀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네?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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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6개 너 너 너 너 너 너 37, 38, 39, 40, 41, 42 안 돼! 자 60개가 목표인데 뭐야 이거 굴 좀 옆에다가 넣어놨어 이상해 이상해 이거 78, 세상 쉽지 아쉽다 와우 어 뭐야 와... 이 끝이야! Congratulations... 47 개! 뭐야? 하나, 하나... 아 왜 핀나가?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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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 개? 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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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이... 후이! 세! 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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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 소리나셨게 나 나 진짜 이거 보면 진짜 이상하다니까 저쪽에 어떻게 굴좋게 있을 수가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56, 47, 48, 49, 55K 신하나 신한게 목표 달성 원래는 제가 60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너희한테도 선물을 줄게 슬롯들아 너희한테도 선물이다 수고했다 수고했어 아 저기 루돌프까지 루돌프까지 전달 못하나? 루돌프한테도? 아 전달 못하네 산타 시뮬레이터 조금밖에 못했지만은 예 이게 솔직히 플레이 시간이 엄청 짧아요 그래서 아 이걸로는 별 감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이나마 이제 힐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어 좀 이 게임도 한번 해보시는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고 꼭 누르고 가세요 또 또 또 또 또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